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구내 농장 설가채 인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구독자 천명 이벤트 천명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 호두나무가 이렇게 잘 묘목이 자랐습니다 이 품종은 신령이라는 호두나무입니다 신령은 여러분들 한 8년에서 10년이 되어야 이렇게 열리는 품목입니다 신령이 또 여러분들한테 이 또 산에 산에 심으실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신령은 식재 거리가 8m 에서 10m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령은 여러분들 나무가 엄청 큽니다 나무가 엄청 크고 또 이 10년 후에는 신령이라는 이런 호두는 아마 많이 달립니다 많이 달리고요 여러분들 이벤트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 이벤트로 중료 중료 이 호두 신령은 여러분들 9,000원에 한 주에 이렇게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료 특료 생료는 여러분들 만원에 이렇게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구독자 1000명 호두심을 이런 계절인데요 이거는 4월 15일날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종은 신령으로 이렇게 되겠고요 주문 전화는 010-6608-4788로 이렇게 전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머지